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순한 질투와 자격지심인지 아니면 글을 이상하게 써서 그런건지 여하튼 욕 오지게 먹다가 마지막엔 이상한 소리까지 하고 도망가버린 글지우고 글을 쓰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아직 결혼도 안한 여자가 부부들 동반모임에 자꾸만 따라와가지고 참석을 해요. 나 이거 완전 기분 나쁘거든. 언제 부부 동반모임에 따라오는 여자. 저 너무 궁금한게 있어가지고 들어왔어요. 방탈하는거 죄송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 궁금증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남편과 되게 친한 친구들 부부 동반모임이 하나 있거든요. 자주 모여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 남편 친구들이 총 3명인데 저희 부부를 포함해서 세 커플은 이미 결혼을 한 상태고요. 나머지 남편 친구 한 명은 아직 미혼인데 즉 부부가 아니라 연예인인데 자꾸만 커플모임에 지 여친을 데리고 와요. 뭐 결혼을 할거라지만 어쨌든 아직은 안했으니까 부부 아니잖아. 말아와. 여하튼 다들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뭐 다른 여자 즉 남편 친구들의 부인보다 더 이쁘게 보여야지. 이런 이상한 경쟁이나 압박감 같은 거 하나 없이 너무나 좋고 자연스럽게 만나오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들어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보면 자꾸 뭐랄까. 얘가 너무 오바를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일본 부부 여자가 이번 부부 여자한테 어머 꽁꽁씨 오늘 헤어스타일 너무 멋있다. 농담 아니야.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훨씬 좋네. 어디서 했어?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외모 칭찬을 하면 얘가 꼬롬하게 그걸 딱 기억했다가 다음 모임에 지머리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가지고 바꾸고 나타나요. 원래는 그냥 긴 생머리인데 이건 뭐 고데기를 담갔는지 완전 빠글빠글하게 말아가지고 나타난다 이거죠. 화사하게. 그리고 또 유부녀들끼리 어떤 목걸이가 이쁘더라 등등등 이런 그런 칭찬을 하면 얘가 저희 세 사람한테 목걸이 선물을 해요. 아 물론 주는 거니까 우리는 뭐 고맙다 하고 받긴 받는데 너무 의외잖아. 그렇기 때문에 고마워하는 것과 동시에 뭐야 이거. 이걸 왜 우리한테 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라도 마찬가지겠죠. 거기다가 더 이상한 거. 이 여자는 자기 남친한테 반지나 목걸이 등 악세서리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근데 우리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제 생각은 이래요. 만약 제가 저 여자다. 제가 아직 미혼이다. 그러면 적어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부부들이 모이는 동반 모이면 아예 참석을 안 할 거예요. 아니 뭐 그게 아니라 어떻게 참석을 한다 해도 그래요. 여자들끼리 서로 칭찬하는 거. 이런 것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아예 신경도 안 쓸 것 같은데. 계속 저희들한테 칭찬을 받고 싶어 한다든지. 또 이런 선물 공세를 하면서 환심을 사려고 하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정말 궁금하거든. 이런 심리는 도대체 뭔가요?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뒤에 더 있어요. 뭔가 꼬이는 거야. 댓글 1번. 웃기고 있네. 니들이 먼저 왕따 시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여친이 어떻게든 친해져 버리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냐고. 꼬롬하다 꼬롬해. 턱세 그만 부리고. 좀 껴줘라 이것더라. 2번. 쓰니 솔직히 말해봐요. 그 여자 나이도 어리고 되게 이쁘죠? 그러니까 아줌마 3명이 부들부들하면서 질투하는 것 같은데 말이지. 아니 부부 동반 모임이라는 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무조건 부부가 돼야만 참석을 할 수 있는 거야? 결혼한 되잖아. 그게 아니면 남자 혼자만 가야 되는 거야? 아니 설령 그런 규칙이 있다고 쳐도 그래. 그거 기분 나쁘고 따질 거면 남자한테 따져야지. 왜 여자한테 꼽을 줘요? 그리고 얼마나 왕따를 쳐 해댔으면 그 무리에 대화에 좀 껴보겠다고. 머리도 열심히 바꾸고 선물도 하고 그러겠냐고. 되게 착하네. 여하튼 그 여자가 싫으면 여자 말고 남자한테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부부 동반 모임이다. 니들 오지 마라. 이렇게 말이지. 괜히 불쌍한 사람만 괴롭히지 말고. 알겠어? 그리고 아줌마다 질투하는 거. 진짜 추하다는 건 알고 있죠? 나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지들끼리 편 먹고 은근히 따돌리는 거지. 대화 주제도 기혼 미혼 갈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것들만 하고. 아니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좀 배려해 주고 끼워줄 생각을 해야지. 얼마나 딸을 시켰으면 오죽했으면 저 여자가 이렇게까지 하겠냐고. 성격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어우 저 모임에 껴있는 거 너무 아깝다. 3번 친해지려 노력을 해도 날지. 또 도도하면 도도하다고 날지. 그러기 전에 먼저 그 집 같은 네 성격을 고치라고. 이 아줌마야. 3번 글쎄 내가 봤을 땐 그 여자가 너무 이뻐서 압살하는 느낌인데. 마치 시공창이나 진흙 속에 있는 진주랄까? 깔깔깔깔. 5번 아니 선물을 줘도 난리네. 사람 참 꼬였다 꼬였어. 나 같으면 고마워서 커피 기프티콘이라도 하나 보내겠구만. 아니 심리는 뭔 심리야. 니들하고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저러는 건데. 왜 이렇게 불편해? 니들만. 6번 저 아래 그 여자 욕하는 댓글도 지가 달았네. 여자 욕하는 댓글에 쓴이가 딱 쓰여있어. 쓴이가 댓글 달면 쓴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대가리 빠왔나? 아니 글 쓰고 확인도 안 하는 거야? 제가 이 댓글을 봤을 때는 이미 글이 지워졌어요. 그래서 그 댓글을 제가 캡처해오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쓴이 본인이 다른 사람인 척 주작 댓글을 달았다 이거예요. 그 여자 그지 같다고. 7번 쓴이의 완전 그지같은 자격지심이 판 서버를 뚫고 여기까지 오는 게 다 느껴진다. 어머어머어머. 8번 글쓴이 완전 못됐다. 얼굴도 완전 개 못생겼을 것 같아요. 9번 아니 유부녀든 아니든 간에 어차피 회비는 똑같이 내는 거 아니야? 그럼 뭔 상관이야. 공짜로 먹는 것도 아니고. 특히 결혼한다며. 그럼 결혼하면 어차피 계속 볼 거 아니냐고. 나도 유부녀지만 유부녀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아가씨니까 당연히 더 꾸미는 거지. 뭐 별거지같은 소리를 다 해. 남 갈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쓴이도 좀 꾸미고 사세요. 나도 결혼이라는 걸 했고 유부녀지만 어디 멀리 밖에 나갈 때. 물론 결혼하기 전 아가씨 때처럼은 아니더라도 열심히 꾸미고 다닌다고. 뭐야 이게. 혹이 여기서는 터지는 거예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희들 유부녀 세 사람이 개를 자꾸 안 껴주니까 그런 거군요. 그래요. 앞으로 대화에 잘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맨날 지 말만 하고 저희가 물어보잖아요. 당신들이 상관할 일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한다고. 예를 들어 다음 모임이 A집에서 하는 거면 A부인이 그 여자 식상을 알아야 식사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근데 꽁꽁씨 저번에 베지터리안이라고 했죠? 카카로트야? 혹시 계란이랑 생선은 먹어요? 이렇게 물었는데 이게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지 남친한테 뭐야 저런 걸 왜 사람 면절리 대고 물어? 되게 무리하다. 이런 느낌으로 막 속닥속닥 하더라고. 아니 A언니는 그냥 순수하게 밥 준비를 해야 되니까 물어본 건데 말이죠. 지가 꼬인 거지. 얘는 아무리 봐도 그냥 의사소통이 안 되는 느낌인데 뭐 그래도 여러분 말씀처럼 무조건 저희들 세 명이 여자가 부족한 탓이겠군요. 잘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자꾸 저한테 늙고 못났을 거라며 의심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가 차네. 그래요. 그게 그렇게 궁금하면 저랑 그 여자 사진 두 개 다 올리게 했습니다. 단 그 전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걸 추천 10만 이상 가면 올릴게요. 알겠나요? 이러고 지우고 도망갔습니다. 댓글 1번. 추천 수 10만 가면요. 일 알지. 쓴이는 보니까 애초에 속이 확 뒤틀려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되게 쿨한 척 논리적인 척은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냥 우리 같은 남들 눈에는 못난 아줌마들의 추태 같은 걸 할까요? 2번. 아니 그래 니 사진 니가 올리는 건 자유지만 다른 사람 사진을 니가 뭔데 올리겠다는 거요? 너 뭐 되냐? 어? 그리고 지가 먼저 글을 제대로 안 써가지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욕을 처먹게 된 건데.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추각을 꼬라지 보니까 그 여자가 대화 안 통하는 게 아니고 쓴이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어. 아줌마. 얼굴 말고 뇌를 좀 가꾸면서 살아요. 3번. 일단 이것이 주작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댓글을 달아보자면 추가 내용들. 이거는 여기가 아니라 처음 본문에 먼저 썼어야 하는 거 아니요? 아니 지가 먼저 사람들 오해하게 글 거지같이 써놓고 남탓 오지게 하는 거 보소. 웃기고 자빠졌네. 얼굴만 이쁘면 뭐하냐? 인성이 완전 개빠왔는데. 4번. 하 이 여자 자꾸 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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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데 저가가 아니라 제가입니다. 남 욕할 시간에 기본 소양이나 좀 키우세요 아줌마. 5번. 추각을 보니까 그 여자도 뭔가 좀 고롬하고 이상한 게 있는 것 같긴 하네. 근데 말이지. 그 이전에 쓴이가 글을 너무 거지같이 썼고. 추각을 둬봐봐. 사람들한테 막 비아냥거리는 거 완전 극혐이야. 특히 사진 이 부분은 내 손발가락 다 옹고라 든다. 사진 올리기니 개뿔. 이거 100% 글싹튀한다에 내 없는 알 다 간다. 진짜 날랐어요. 추천수가 제 기억에 상가 온가 그랬고 비추가 한 300개. 추천수 10만 되려면 환생을 한 12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참 이거는 진짜 뭘까요? 질투인가?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는 건가? 아리송 아리송하니. 여지럽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